7월 31일 월요일 상암룸 클라스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날씨 좀 충분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 경주가 36도까지 예상됩니다. 서울 광주는 34도, 강릉과 대구 청주는 35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당분간 밤에도 뜨거운 열대야도 이어집니다.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갑자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은 강수량이 최대 80mm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갑자기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계곡이나 저지대에서 물놀이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음 주까지, 그 이후에도 쭉 계속 더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지난 주말에만 10명이 넘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햇볕 뜨거운 아래에서는 장시간 야외활동 하지 마시고요. 시원한 물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암도 클래스 줄여서 상클, 한 시간 오늘도 함께하시죠. 생방송 상암도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안태훈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알기 쉽게 주요 시사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가 이제 안 나오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이재승 기자의 휴가로 안태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회사 선배들 중에 목소리가 엄청 좋은 선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부담이 되네요.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순살 아파트 더 있다입니다. 뼈 없는 순살 치킨처럼 요새 철근 제대로 안 넣고 부실시공한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비꼬아서 말한 것인데요.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철근 누락입니다. 붕괴된 건물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뭐예요? 그것도 좀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는 기둥 사이에 볼을 연결합니다. 쉽게 수평 기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층 바닥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중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 즉 위층 바닥을 지지합니다. 그만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고 촘촘하게 감아줘야 하는데요. 그만큼 기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으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자신들이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의 단지를 모두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15곳. 네, 그렇습니다. 이 15개 단지 가운데 10곳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직경 13mm 철근을 써야 하는데 10mm짜리를 사용했다거나 구조 계산은 제대로 했지만 설계 도면에 보강근 표기를 빠뜨렸습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현재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보안공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2023년이라네요. 지금은 제대로 철근 다 놓고 꼼꼼하게 지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협의를 거쳐서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LH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아파트 100여 곳도 점검 중이거나 곧 점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예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살 아파트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름인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건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그런 거라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꼼꼼하게 따져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또 뭔가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매수판사가 이런 판결을 OOO입니다. 어떤 판결일까요? 궁금하시죠?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평일 업무 시간에 성매매한 혐의로 현직 판사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판사, 과거 성매매 알선 재판에 관여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해놓고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판사가 근무했던 재판부에서 담당한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항소 기각이나 실형 선고 등 대부분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9월 채팅 앱을 통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앱에 광고구를 올려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A씨도 채팅 앱을 이용해서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판사 A씨가 속한 재판부는 또 비슷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던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성매매 업주에게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책했던, 재판부에 속했던 판사가 지금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매매 적발 후에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이게 뭐 판사라서 그런 건지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늑작을 부린 정황이 지금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의혹이 밝혀지면 일단 업무 배제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 A씨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 가까이 법원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급박하게 기일 변경을 하기 어려워서 수사 개시 통보 이후에 잡혀있던 일부 재판은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에게 국민들은 재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물론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민들은 이 판사에게 재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지금 법조계의 전망이더라고요.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똥 묻은 개가. 개가. 씁쓸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골칫거리된 우주 권력자 얘기입니다. 네, 지금 사진 뜨고 있는데 아마 뭐 일론 머스크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머스크라고 했네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이슬람의 상황이죠. 머스크 얘기입니다. 전 세계를 위성 인터넷으로 연결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전쟁의 판도까지 바꿀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미국 합참의장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회담을 했는데요. 스타링크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전장에서는 전쟁 현장을 말하는 건데요. 전장에서는 위성을 이용하는 스타링크가 사실상 유일한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접속이 유지되게 해달라면서 미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는 스페이스X가 민간 업체이고 방위 산업이 아닌 상용 서비스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상용 서비스라는 이유가 좀 절반의 변명이다. 머스크 변덕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분석도 비슷합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스타링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엔 스타링크 사용이 새로운 세계대전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거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작전을 수행하거나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가 쏜 위성이 얼마나 많길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끼시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스타링크 위성 60개씩을 우주 공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4,50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전 세계의 활성위성,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성의 50%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NYT는 미국 정부의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가는 9개국이 넘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인터넷 접속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면서 전략 자산인 위성 인터넷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언제든지 스타링크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문제 같은데 또 머스크가 지난 4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스타링크, 트위터를 이용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실시간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머리에 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면서 과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SF 영화의 그런 이야기 같은 모든 정보를 전 세계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처럼 좀 과장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좀 무서워요. 결국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머스크를 활용은 하고 싶은데 신뢰도가 100% 가지 않으니까 너무 변덕스러운 입장에서. 네, 골칫바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고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X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바뀐 지 하루 만에 극우 반론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가수의 계정을 다시 복구를 시켜서 지금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차단했던 힙합 가수 캔에이 웨스트의 계정을 현지시간 29일 풀어줬습니다. 트위터 아이콘을 파랑새에서 X로 싹 바꾼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웨스트는 그동안 반유대인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10월엔 유대인 혐오 발언으로 또 12월엔 나치 상징과 유대인의 상징을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다가 당시 트위터에서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X의 전신인 트위터는 머스크가 인수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극우 발언을 일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도 22개월 만에 복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머스크 리스크라는 말도 유통업계, 산업계에서. 라인이 있던 떨어지는. 그렇죠. 스타링크든 SNSX 등 트위터의 후신이죠. 머스크의 언행이 정말 통제의 불능이 더 정말 된다면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민간업체와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가 스타링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아까 그 얘기가 전해준 거 보면 약간 영화처럼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은데 이거 좀 주목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예민하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더 장악을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머스크 리스크. 진짜 리스크가 되면 안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넘어진 할머니 도왔더니 그리고 육군훈련소 인터넷 편지 중단, 애견호텔 과실로 반려견 숨져, 또 동물되는 꿈 이룬 일본 남성, 선인장도 말라 죽는 폭염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넘어진 할머니 도왔더니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옆 인도를 걷던 할머니가 쓰러지는 장면 봤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잠깐 정차를 시킨 다음에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을까요? 저도 할머니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10배는 안 되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인도를 걷다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차에서 내려 도와준 운전자가 무명을 쓸 뻔한 일이 벌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 할머니가 도로 쪽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할머니를 본 2차 운전자, 방향을 틀어 차를 세우는데요. 운전자는 할머니가 차와 상관없이 혼자 넘어졌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차가 빨리 와서 넘어진 거라며 운전자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영상 지금 봐도 차가 빨리 와서 넘어진 거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차는 천천히 달린 것 같은데. 경찰까지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고요. 운전자 잘못이 아니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난리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목격자들도 있었는데 목격자들 또한 해당 차가 과속 방지턱을 넘느라 천천히 가는 걸 봤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혼자 넘어진 건데 차 핑계라니 무서워서 누구 함부로 돕지도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할머니 도우려고 차까지 세워서 나갔는데 오히려 가해져 취급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쌓이면 남 돕기도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뭔가요? 다음은 육군훈련소 인터넷 편지 중단입니다. 그동안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과 가족 또는 지인 간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지원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은 인터넷 편지 쓰기 출력물 지원을 다음 달 15일부터 중지할 예정이라고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편지 갬성이 있는데 이게 왜 중단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인터넷 편지 세대여서 군대에 친구들 갔을 때 인터넷 편지 쓴 적도 사촌 오빠 갔을 때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중단된 건가요? 이달부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들이 음성, 통화, 소셜미디어, 문자 등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마련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부대의 행정 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인터넷 편지만의 낭만과 아날로그 감성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 불친번 때 편지 보면서 설레던 게 다 추억이었는데 처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 편지 우편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그걸 인쇄해서 다 훈련병들을 나눠주는 이 시스템인데 저도 논사훈련소 조교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매일 나눠주는 게 사실 되게 일 부담이긴 했거든요. 행정 소요가 줄어든다는 점에는 공감이 되는데 이게 또 아까 안태용 기자 말한 것처럼 약간 기다려지는 맛이 있어요. 아무리 핸드폰을 쓸 수 있더라도 부대에서 그래도 깨톡보다는 편지 받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사실 인터넷 편지가 아니라 진짜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축제 자랑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은 애견호텔 과실로 반려견 숨져입니다. 애견호텔에 맡겼던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지난주 상클 상담소에서도 강아지 잃어버려놓고 이에 항의하니까 오히려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한 적반하장 애견호텔 사례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가족인데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애견호텔도 늘어나고요. 법적 분쟁들이 점차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필순 씨의 반려견 까미의 사연인데요. 장 씨는 어제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4일 10년 동안 길러왔던 반려견 까미를 열사병으로 떠나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까미를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10시간쯤 지난 뒤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며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아주 심하잖아요.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견호텔에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일까요? 네, 업체에서 사고 전날 장 씨의 반려견을 밖으로 데려다 놨고 또 차 안에 방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업체는 훈련사가 장 씨의 반려견을 안정시키기 위해 케이지에 넣고 이불을 덮어뒀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감기에 걸릴까 봐 차량 에어컨은 잠시 꺼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영업 중단을 알리며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장필순 씨는 이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반려동물 보호시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사례 살펴봤을 때도 CCTV도 확인하기 어렵고 처신을 제대로 조치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세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아지들은 땀을 배출 못하잖아요. 그만큼 체온 조절이 더 힘들기 때문에 보은 관리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요새 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온열 질환, 강아지도 주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동물되는 꿈 이룬 일본 남성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공원에 나온 개 한 마리 한 여성 앞에서 부르기를 하며 재롱을 부립니다. 이어 여성의 손에 발을 올리며 애교를 부리는데요. 마치 실제 보도콜리 같은 이 개는 다름 아닌 동물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남성은 평생 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200만엔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을 들여 강아지, 그중에서도 보도콜리 특수 의상을 제작한 건데요. 이 의상 제작을 의뢰받았던 한 업체는 디자인을 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렸고 내발로 걷는 모습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안에서만 의상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왔는데요. 그러다 처음으로 공원에 나가 사람들을 마주한 겁니다. 사람들은 귀엽다며 다가와 쓰다듬어줬고 또 다른 개들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남성은 동영상을 올리며 대로 변신해 밖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던 평생 꿈을 마침내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이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매번 챙겨보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최근 경제 흐름을 키워드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 빅픽쳐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핫 경제 이슈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3위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위 열어주시죠. 아, 쉬지 못하는 노인들. 이게 고령층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55세에서 79세 기준으로 먼저 23년 5월 기준 대략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과 비교하면 껑충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1,548만 명, 5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가 일을 하느냐. 바로 912만 명, 58%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적정한 연령이 몇 세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 드려보면 73세가 적정한 은퇴 연령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마저도 예를 들어서 70대 초반한테 여쭤보면 78세, 또 70대 후반한테 여쭤보면 82세.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연령대보다 더 몇 년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한다.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일하는 고령층이 912만 명을 역대 최대다. 그러면 이제 액티브 시니어,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말란 법이 있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면면을 살펴보면 말하신 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이번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신 것이 과반 이상입니다. 55.8%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는 즐거움, 또 일을 통해서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그런 니즈는 35.6%에 못 미칩니다. 상대적으로 당장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노령층, 고령층이 가난해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노인 빈곤율을 우리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대적으로 높아요. 평균치랑 비교해 봐도 높은데요. 바로 OECD 평균이 13.5%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더 빈곤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배경화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하게 되잖아요. 한 2년 안에? 2025년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이면 현재 우리는 고령 사회거든요. 지금은. 네, 그런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 이들을 고령층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를 규정하는데 지금은 14%를 초과한 고령 사회고요. 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노인이 빈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딱 일하는 고령층이 역대 최대래요 하면 그만큼 활발하게 사는 인구가 많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반가운 게 아니라 아까 OEC도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비로 일을 해야 되는 고령층이 높아지고 빈곤율이 지금 심하다, 노령층의. 게다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거 사회적으로 좀 빨리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집값 바닥 찍었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 최근에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를 새로 경신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2021년 정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의 고점이라고 본다면 그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아파트 거래량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먼저 보시면 전주 대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지난주 대비 떨어지고 그러다가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이 먼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네요. 지난주 대비 오르고 지난주 대비 오르고 그러다가 전국 기준으로도 6월 26일자로 0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0.02%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지난주 대비 서울이든 전국 기준이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등하는 흐름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1월 바닥에서 6월 383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 보면 매수대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결과적으로 집값 바닥 찍고 회복되는 국면에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 이런 걸 중심으로 아주 요새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말 또 22년 초 이 정도가 집값의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을 훨씬 초과하는 또 다른 신고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그 떨어진 정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집값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집값이 같이 움직이는데 2020년, 21년에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같이 올랐어요. 22년에 또 23년 초에 세계적으로 집값이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미국 집값도 주요국 집값도 같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서울 동국동의 타워팰리스는 지난달에 4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48억 5천만 원. 교수님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문가들마다 조금의 진단은 다를 수 있고 이게 예측의 영역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바닥을 찢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거시경제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죠. 우리 실타를 푼다라고 설명도 드렸죠. 22년 경제가 세계 경제적으로 바닥이고요. 그리고 23년 경제가 바닥이고요. 24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24년 경제가 좋은 경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23년 경제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집값도 마찬가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분양주택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주택 통계를 꼭 유념해서 보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치솟을 때 해소되지 않고 계속 미분양주택이 쌓일 때 집값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주택 건수도 7만 5천호 정점을 찍고 7만 3천호, 7만 2천호, 그리고 6만 9천호, 이번에 6만 6천호. 오늘 새벽입니다.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은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분양률을 줄이더라도 추가적인 공급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누적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적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요의 힘을 받아서 조금은 부동산 가격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위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결혼하면 3억을 정부가 준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돈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게 3억까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CG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말이죠. 결혼했을 때 이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한도가 각각 신랑 측, 신부 측 각각 5천만 원씩 각각 2년 동안 5천만 원씩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예고한 것이 뭐냐면 혼인공제 1억 원 추가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에 한해서 증여세를 면제하겠다. 그럼 부부 합산이라고 보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겠다. 저출산이라든가 또 고물가 이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증여세 공제 한도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3억인 거고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낸 것이다. 이 단계고요. 그럼 이걸 한 이유는 뭐예요? 정부가 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기존 증여세 제도가 2014년에 마련된 거예요. 2014년으로부터 지금 대략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물가를 계산해보니까 지금 18.6%나 올랐습니다.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평균적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집값을, 결혼식만 해도 쓰듬해해서 비용 몇 천만 원씩 들고 집값까지 하면 글쎄요, 수억 원은 넘게 깨지겠네요. 현재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해보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 평균 결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현상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증여세 제도가 너무나 개편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의도도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면 그래도 이런 증여세 제도에 편입돼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하는 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본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늘린 건데 이렇게 하면 결혼할 때 돈을 두둑히 받아서 하니까 결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도 많이 낳을 테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되는데 도움되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인데 글쎄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민들 반응 듣고 오시죠.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게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민들의 반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일부 있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결혼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 어쨌든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결혼을 하고 그것이 또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부정적인 요소도 여전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상대 측 부모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큼 증여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 안 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기준선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1억 5천만큼은 소위 부모로부터 돈을 증여받아와 하는 그런 기준선이 마련되니까 이런 기준선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었을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출산을 극복하다가 애써 오히려 부의 대물린 맘 양극화만 더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혼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혼한다고 신랑 쪽에서 1억 5천씩 신부 측에서 1억 5천 합쳐서 3억 원씩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들만을 위한 증여세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이 세금 없이 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1번 재산세, 2번 법인세, 3번 증여세.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대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라스입니다. 찜풍 더위엔 역시 물놀이만 한 게 없죠. 사람만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선 더위에 지친 야생 곰들이 피난처로 물놀이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시원하다. 마치 사람처럼 앉아있는 이 물체. 이런 게 곰탕인가요? 커다란 야생곰 한 마리가 주택가 수영장을 독차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엔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요즘 불볕 더위에 지친 곰들이 이곳에 난입해 주택가 수영장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수영장에서 몸을 식히고 나면 잠시 숲속으로 향했다가 더워지면 또다시 내려와 수영장을 차지한다는데요. 지역 경찰과 야생동물관리당국은 주민들에게 곰에 관심을 끌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지 말고 혹시라도 수영장에서 곰을 발견하면 얼른 대피한 뒤 신고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가수 카디비의 공연장입니다. 노래를 하나 씹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지난 29일 카디비가 라스베이거스의 한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벌어진 일인데요. 한 관객이 카이디비에게 먼저 술을 끼얹자 분노한 카디비가 직접 응징에 나선 겁니다. 그 뒤로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지 관객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보안요원들이 출동해 관객을 공연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간신히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갑론 을박을 불러왔는데요. 속 시원한 대처였다는 반응과 다른 관객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과했다는 지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얼음 속에 꽁꽁 갇혀있던 생명체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법한 얘기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현미경을 통해 본 장면입니다. 크기가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매머드가 살던 석기 시대에 공존했던 걸로 추정되는 생명체인데요. 지금까지 시베리아 동토층에 잠들어 있다가 4만 6천 년 만에 깨워놨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마지막 빙하기의 휴면에 들어간 선축류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자 되살아난 뒤 즉시 번식을 시작했다며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구 활동이 자칫 고대 바이러스도 함께 부활시켜 인류와 환경을 위협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라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라스였습니다. 상클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매주 월요일에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지식들 채워보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만나보시죠. 이분 지금 화면 딱 나오면 반가워하실 분 많습니다. 공중파 아나운서에서 1세대 아나테이너로 지금은 여행 큐레이터, 작가, 또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는 방송인으로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프로앤잠너,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번째 책을 냈습니다. 책 혹시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직접 생방송 중에 지금... 앵커들을 들으려고... 저희 책 받았습니다. 놀 수 있을 때 놀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뭔가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고 마음이 움직인 대로 나의 어떤 발걸음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역시 저희가 원래는 방송 끝나고 주신다 했는데 생방송 중에 그냥 거리낌 없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방송계의 대선생님으로서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책은 베셀러가 됐고요. 아니죠. 잘 팔리더라고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은 책을 사고 안 읽는 시대거든요. 책을 사서 읽고 울고 웃고 너무 쉽고 공감이 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전국 다니면서 강염도 하시고 이렇게 책도 새로운 책도 내시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거기다가 정말 누구나 꿈꾸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해오시고 하고 계신 그런 선배님이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 솔직히 이렇게 아 저 사람 늪지도 않아 이럴 것 같아요. 책 제목처럼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실 그 여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허기신대로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저한테 저는 특별히 얼굴에 시술하고 이런 거 많지 않거든요. 하긴 하지만. 그런데 더 젊은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영미 씨는 지금이 가장 예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너무 교만한가요? 그래서 저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가꾸다 보니까 제가 봐도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이 훨씬 더 평숙해 보이고 아름답고 내면적으로도 뭔가 인사이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런 파워풀한 게 저는 60이 넘어서 저한테 이렇게 에너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이 노하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이 60에 혼자 시작하는 무모한 도전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윤영민 아나운서가 환갑이 넘었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책에도 담으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글쎄요. 사실 50, 6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한물간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젊은 늙은이도 있고 늙은 젊은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움직이고 행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70, 80대 노인을 만났을 때도 눈빛이 막 형형하고 막 뭔가 궁금해하는 게 많고 바로 이렇게 찾아보고 가보고 이런 분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보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렇게 수글이 하기보다는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뭔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 삶을 자기가 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화려하게 한번 갖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제가 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모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윤영미 하면 열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됐고 지금 벌써 목소리도 되게 활기차고 너무 맑아서 지금은 바로 그냥 신입 아나운서라고 너무 오반나가 되시는데 JTBC에 뭐 뉴스 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멋진 60대란 이거다 어디 한마디로 정해지는 윤영미가 생각하는 멋진 60대란? 끊임없이 호기심에 몸을 맡기는 사람 호기심에 몸을 맡긴다 보통은 내 나이에 뭘 해 귀찮아서 용기가 없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하기 싫으면 핑계를 대고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어디 인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아니면 돈을 모아서 뭔가를 좀 좋은 걸 날 위해서 사고 싶다 이런 것도 열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망이 올라올 때 그냥 이 나이에 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모하게 딱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원도 홍천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나오게 됐고 저는 진짜 조건이라고는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정말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 그냥 아나운서의 꿈만 갖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고 서울로 와서도 계속 학교 방송 아나운서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옛날 TV시죠 옛날 TV시에 제가 녹음기를 들고 유명인사를 찾아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때 황인용 강부자 이문세 씨, 김수철 씨, 양희은 씨, 이종한 DJ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냐고 과제문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너무 막막해서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얼마나 무모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유튜버인데요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귀여워하셨어요 인연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고 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청량역에서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간 게 바로 저였어요 최초의 지하철역 여자 아나운서 뭐 그런 거라든가 또 프로야구 최초의 여성 캐스터로서도 6, 7년 동안 제가 라디오 중계방송을 한 적도 있고 또 최초의 아나테이너다 근데 이런 게 저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핍을 에너지로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환갑이 넘어서도 그 에너지를 계속 갖고 사시는 건데 맞아요 우리 지금 안혜랑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 근데 정말 되게 주체적이시잖아요 그만큼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국내 최초 프로야구 여성 캐스터로 뭔가를 최초로 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S본부에 계시다가 프리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프리선언이 많지 않았거든요 50에 했죠 50이라는 나이는 사실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때는 30대 정도의 아나운서들이 많이 흐리를 했는데 저는 50이면 10년은 더 또박또박 월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방송사 월급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안주하는 삶보다는 그냥 바다로 쫙 그냥 펼쳐둬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바다 가운데 풍덩 뛰어들어서 제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바닷가로 가셨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집에 제주도로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하신 건데 그 집 이름도 무모한 집이라고요 네 4년째 살고 있는데 먼저 2년 산 집은 체리집이었어요 체리집 체리 브러썸 하우스에서 벚꽃이 참 예쁜 집이었거든요 네 네 그 집에서 2년 살다가 보니까 전통 가옥에 살고 싶다 마당이 있는 집 디귿자형 저기 지금 공사하기 전 화면인데 그런 동네에 있는 소박한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찾아다니게 됐죠 근데 정말 싸고 좋은 집이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살 여러 가지 형편은 안 됐고 그래서 저 집을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를 몇 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고 1년을 놔뒀어요 수리비가 없어서 사실 수리비가 뭐 억대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을 그 집을 놔두다가 1년 후에 안 되겠다 무조건 한번 수리를 해보자 사람 들어가 살 수 있게 그래서 한 3개월 넘게 이 집을 수리를 하면서 이 집 이름을 무엇으로 질까 체리집에 이어서 무슨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삶이 정말 계산적이지 않고 저지르고 무모하더라고요 제 삶 자체가 그래서 그냥 집을 일단 무모한 집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남의 집인데 엄청난 수리비를 들여야 되고 과연 이 집에서 펜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돈을 들여도 되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남 좋은 일을 하냐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막 시멘트 치고 벽돌 쌓고 이런 게 나오네요 영상이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남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이면 100다 왜 남 좋은 일을 하고 사냐 하는데 우리가 서로 서로 남 좋은 일을 해야 나도 독일 보는 거거든요 남의 집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그 에너지는 나한테 와서 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인테리어나 집 분위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된 거죠 수리를 돈을 좀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저 집이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어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사람 오는 거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와서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안에 있는 어떤 허탄함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무모하지만 이제는 유용한 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잠깐 영상에 나오지만 안에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 이렇게 예쁘게 크게 있는 것도 보이고요 멋집니다 부엌에 벽이 돌담으로 돼 있고 천장은 대나무를 살려서 아주 분위기가 독특하고 이국적이고 또 그 동그랗게 창을 파서 그 바깥에 대나무가 막 흔들리게 제가 계산을 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0년 전과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서울 집은 묵은 산림이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집은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조명들 그릇들 테이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의 충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내가 이 공간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 작가님이 작가님으로 오셨으니까 책 제목이 놀 수 있을 때 놀고가 첫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나이 60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직장생활도 하다가 오케이, 윤형민 씨가 놀 수 있을 때 놀래 놀려고 봤는데 놀아본 적이 없는 거야 갑자기 정말 못 놀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해요 옷은 뭐 입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돈 많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자기 일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자괴감이 많은지 빠지더라고요 저는 방송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놀았어요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배우러 다니고 영화 보고 전시 보고 여행 가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제 안에 인사이트를 많이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노는 걸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로 늘 집하고 방송사만 아타같다 하고 그러면 진짜 온실 속에 화초같이 돼요 저는 예전에 후배들한테 너네 자리에 앉아있지 말아라 제발 나가라 백화점이라도 가서 쇼핑해라 시장에 가라 영화를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냈어요 세상을 봐야지 방송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꽃처럼 앉아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팀장을 못하고 이제 제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노는 게 몸에 좀 뵌 사람이어서 노는 것과 쉬는 거는 다른 거고 쉬는 건 혼자 쉴 수 있지만 노는 거는 혼자 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노는 것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있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은 컨텐츠를 많이 갖는 거죠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고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건축도 불어다니고 사진 작품도 불어다니고 어디 그냥 동네 공원이라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악기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나 이런 사람 싫어 안 만나 나 이런 사람 별로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만남도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가 저는 최고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름방학이라서 청소년들도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 이건 꼭 예수 넘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폭넓게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놀지 말라고 해도 놀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사람한테든 상황한테든 마음을 열게 되는 그 과정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 의사 검사 이런 거 될 거 아니면 공부하지 말고 많이 놀아라 시험 전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놀기도 하고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 뭐 최고의 대학 봐라 뭐 해라 이런 적이 없고 진짜 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뭔가를 찾아라 엄마는 그걸 찾기 위한 경험을 이렇게 손 벌려서 크게 해줄 뿐이다 너의 길은 네가 찾고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상크리 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일도 노는 것도 다 잘하려면 체력 관리도 진짜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하시는 팁 같은 것 좀 저는 체력 관리는 그닥 별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좋은 먹거리를 먹어요 건강 있는 식품도 그렇고 그냥 자연에서 제철 나오는 것들을 먹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가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이렇게 즐겁게 상상하면 귀찮고 힘들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서 강북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간다고 저는 뭐 그런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미리 내가 가서 거기서 만날 사람 미리 내가 체험할 것들을 상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볼거리 찾아보고 그럼요 시장도 얼마나 재밌어요 요즘 얼마나 서울에 전국에 좋은 장소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트렌디한데 올드한데 이런데 서울을 아마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영미 투어를 코디네이터 하고 있는데 서울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서울 사람이 서울을 모르더라고요 부산 사람이 부산을 모르고 안 다니니까 제주 사람도 아마 제가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고 안 다니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산타워 안 가보시잖아요 아주 간 지가 언제인지 전 남산타워 얻어 가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어떤 메시지도 정말 다가왔지만 그냥 이 분위기가요 약간 뭐 영양제 하나 먹은 느낌이에요 되게 에너지를 제가 얻어가는 영양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나 이런 표정만 봐도 뭔가 힘을 되게 얻고 가는 그런 시간이 많았나 자주 만나야 되겠네요 네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제주식에 놀러 오세요 초대해 주십시오 전 헛소리 안 합니다 진짜 오세요 뭔가 상클에 또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체가 상클 이미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힘을 얻어갑니다 무모한 도전에는 좋은 날도 좋은 때도 좋은 나이도 없다 그냥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봐야 한다 이 메시지 마음에 잘 새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아나테이너 여행 크리에이터 또 신간 놀 수 있을 때 놀고 볼 수 있을 때 보고 갈 수 있을 때 가고의 저자 방송인 윤영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암노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머니클라스 코너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증여세입니다 네 지금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혜님 그리고 뿔하마님 축하드리고요 여기 하단에 이메일 상클골뱅이 jtbc.co.kr 나가고 있어요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메일 꼭 안 읽어드려도 되는데 꼭 잊지 말라고 김한아 아나운서 꼭 읽어드립니다 정국에 오늘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야외활동 자제하시고요 주변에 어르신들 평소보다 더 연락드리고 잘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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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느껴